도전 제 세일에 어깨가 이렇게 생겼었는지 모르는데 좀 빠져가지고 모르겠어요 홍석씨 지금 현력가스 드십니다 뭐죠? 박수, 박수 홍석이 형이 돌다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못들여 저도 하나 더 해볼래요 네 누가 주신지 몰라가지고 아하하 오늘 때밖에 거 이상 해 줄 수 있는 오차 오.. 소리 떨어뜨려 오~~웨이~~ 왜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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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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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 끝나는 일인데 널 보고 싶어 멀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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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? 돌아오는 멤버가 있지 않아? 돌아왔네 아! 아! 보낼 수 밖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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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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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낼 수 밖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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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아! 아! 재밌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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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